할 수 있게 떼어주는게 편할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야되지 그리고 근데 이거를 쓸때마다 거망시간 안좋은걸로 상상되니까 무슨얘기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선은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갈거야 네 알겠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해서 아우 잠깐만 가 네 빨리 간절을 꺾어가지고 끝 오우 물 쓴 점 근데 이거 봉지 필요하지 않을까? 종이같은거 티슈나 아니 아니지 아니 안돼 비닐 비닐 너도 이런거 쓰고 야 이런거 쓰고 그냥 꺼도 돼 오우 오우 봐가네 나는 저런 지퍼백 그냥 겉에다가 땀 튀면거 아니지? 그리고 땀은 심적장한테를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아 아무 옆에 있는거 만들었지 않아요 지금 응 간단하네 진덕진덕진덕 아 찐덕진덕 아 강사님 저 요즘 렌더로이드 빠졌습니다 으흠 개조같은거 안하고 이쁜거 봐가지고 이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네 부석탱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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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정도만 뿌리지 말고 많이 안 뿌려도 돼 진짜 진짜 살살 여기 뿌리면 돼 그건 이유가 아닌거에요? 1.5야? 5야? 살짝 튀어나오는게 좀 아쉽긴하네 뗄 수 있어요? 뗄 수 있어요? 원래 2호라고 산건데 전혀 2호라고 산건데 전혀 2호가치가 않아서 그렇게 작업하려면 2호가 필요하니까 한참이 부족하네 으흠 가루로 뿌리고 가루로 뿌리고 중독가루 사탕만드는거 같네 진짜 그런 느낌이네 지금 이런거 어디 쓰면 좋냐면 한참이 부족하네 아 이게 진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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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eza 있는거 있죠 음 되고! 번개완소로 부분에 Vous dangers 뭐 그치 보충 제가 감사합니다.